마지막 곡은 프랑스에 있는 탱고 음악을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아코디언 연주자 리차드 갈리아노의 탱고 포 클라우드 클라우드를 위한 탱고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,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